집사2장 집사2장 안돼 삐졌는데? 재봉아 삐졌어? 어머 이제 쳐다보고 먹어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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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정말 한 마디도 안전해 귀여워 재봉이 콧구멍이 재봉이 콧구멍 너무 예뻐 재봉이 진짜 콧구멍이 너무 예뻐 천사같아 이 각도에서 봐야되는데 콧구멍 잘 보고있어? 콧구멍을 그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게 아니고 밑에서 올려다봐야되 자아 봐봐 하나 둘 셋 아니 좀 더 밑에서 올려다봐야되 콧구멍을 애기같애 애기같애 이거 화면을 보다가 이거 화면을 보다가 왜이렇게 다르지 그거 있잖아 연예인들 TV 화면으로 실컷 보다가 실물 보면 까무라치잖아 사람들도 실제로 우리 실물 보면 까무라칠텐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실물을 보여줄 기회가 없네 실물 후기 막 뜨고 싶어 진짜 막 진짜 막 화면 진짜 못나온다고 재봉이 화면바일 진짜 안맞는거였다고 실물 진짜 막 빛난다고 엄청 입체적이구요 진짜 정말 하얗고 진짜 장난아니에요 진짜 화면은 실물 그거를 뭐 진짜 1도 못당기는 듯 아 진짜 안당긴다 여기 화면에서는 뭔가 뭐라고 해야되지 따뜻함이 안느껴져 재롱이의 따뜻함이 재롱이의 약간 그 구수한 냄새 같은 느낌이 안당겨 성격이 실물 후기 안오죠 진짜 재롱이 재롱님 향기도 진짜 좋구요 그리고 그 성격이 진짜 좋으세요 인성갑 아 견성갑 아 귀여워 진짜 여긴 좀 이렇게 따뜻함이 느껴지는데 긁고 있는데 왜 자꾸 뭐라해 잘 긁고 있었잖아 긁고 있는데 뭐라하는 이유가 뭔데 어머어머머 봐봐 큰나 피부 어 큰나 지금 여기서 타가지고 안 그래도 피부가 더 약한데 귀엽다 긁고 있을 때도 뭐라 할 때 할 때 내가 어떻게 긁고 있었나 되돌아보면은 딴생각하면서 긁고 있었어 진짜 얘는 긁는데 집중 진짜 내가 잠깐 내가 손가락을 긁고 있었나를 잠깐 잊으면서 그냥 딴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 그럼 그때 딱 뭐라 해 그럼 나는 이제 아 긁자 이 촉각을 느끼면서 긁는데 집중을 하면은 뭐라 안해 지금 지금 갔다니까 방금 조금 시원했어 눈이 약간 반 감겼어 오빠 나 방금 이 내 손가락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 집중하면서 긁고 있거든 지금도 이거 봐봐 아 진짜 정말 까다로운 고객님 지금 거의 눈이 반 감겼어 한 4분의 1만 떠 있거든 응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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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거 같아 진짜 시원한가 봐 그니까 재룡이는 내 손길을 못 부산하지 너가 긁어줄 때 일해? 응 아니야 아니야 그 재룡이가 내가 긁어줄 때 일해야지 재룡이가 행복한 거 아니야? 맞는데 일단 그래도 나만 못해 일단 자겠다 약간 손목 터널 증후군이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지금 두 다리 둘 다 올라왔어 여기 보여 언니 이거 다리 응 손 손 손 손 손 고추가 너무 많이 보이네 고추가 너무 많이 보이네 우리 애기 보호해 주는 거야 아 내 손목이 너무 아파 나 그만하네 손목이 너무 아파 어 그만해도 된대 이제는 그만해도 된대 아이고 나 지금 밥 먹고 바로 옆으로 누워서 재룡이 긁었으면 약간 얹힌 느낌이야 속이 미싱미싱해 어쩐지 너무 바로 눕긴 하더라 그러니까 나 지금 잠시 아우 재룡아 근데 끝났어 아우 바깥어 재룡아 끝났어 두드려 아우 아우 시원해 가자 짐 쏴 짐 쏴 가자 가방을 내놓고 얘기해야지 가자 가방 저 바나나 바나나에 타라 그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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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어때 귀여워 그 애기 이거 맞지 않아 요랑 너무 귀여워 나도 이제 터널 중 내가 나중에 우리 애를 낳아서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요랑 왜 애기들 깐 나는 애기들 이렇게 해야돼서 그 바운스가 있잖아 강아지 바운스 없어? 필요 없어 강아지 바운스 있으면 잘 팔리지 않을까? 전혀 안 팔릴 것 같아 이거 좋아하는 애밖에 없어 다른 애들은 허그 놀이하고 노는 거 좋아하지 이런 거 좋아하지 않나 강아지 지금 재룡이 좋아하는데 이거 이제 영상 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판단해 줄 거야 그래 나 지금 약간 허리 디스크도 올 거겠네 지금 언니 근데 진짜 너무 귀여워 지금 그래 나 지금 몸이 성한 데가 없네 좀 이따 보여줄게 최적의 리듬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지금이 좋아 진짜 편해하는데 아니 나는 조금 허리 아파 이게 그럼 누가 시작하려고 나 안 하려고 하는데 니가 자꾸 막 내가 너무 행복해 하라고 해 내가 그럼 나는 막 재룡이가 행복하다니까 편하다는데 어떡해 조금만 더 해 진짜 잘하는데 허리에 끝? 허리에 좀 이상한데 리듬을 좀 바꿔 볼까 그럼 잘 때까지 한번 해보자 지금 자는 거 아니야? 약간 찾다 근데 허리가 진짜 아파 너무 좋은가 보다 진짜 큰나가 또 해주니까 그래 아니 팩트잖아 너무 좋은가 보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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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허리 떨나 왜 저래 재룡아 허리 스트레칭 아는 거 뭐 있어 땅 끄고 묶어 캐서해 어허 허리 너무 없는데 근데 내가 이거 몇 번 해봤거든 긁다가 얘가 손으로 나 긁으라고 하고 내가 또 긁다가 얘가 손으로 나 긁으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몇 번 장난치면 간다 짜증이 많이 났는지 하지마 이렇게 하면 내가 아니야 밀당을 엄청 잘해 밀당을 엄청 잘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